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강원도 1일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 지금까지 36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서 한라대 한국어 과정 유학생과 관련된 확진자 5명이 추가되는 등 14명이 늘었고, 춘천에선 9명, 철원에선 5명, 강릉에선 3명, 태백에서 2명, 동해, 속초, 횡성에서 1명씩이 추가됐습니다. 어제는 철원과 원주, 춘천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11개 시군에서 6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898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7,848명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후 2주 동안 돌파 감염이 늘고 있어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2주 동안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사람은 254명으로, 일상회복 이전 2주 동안에 106명보다 2.4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접종을 마쳤던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142명이 확진돼 일상회복 이전보다 3.1배가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들어 사흘째 50명에서 60명을 오가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접종자도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도내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도내 응시자는 원주 시험 직구 4,048명을 포함한 1만 2,519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자가격리자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4교시 기준 결시율은 13.56%로 지난해 14.88%보다 낮았습니다. 올해 수능은 문익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시험이자,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시험이어서 학교 앞 응원 등이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권역별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해양권,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2030년까지 3개 권역에 9조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 권역은 원주, 횡성을 포함한 내륙 첨단 산업권, 홍천, 인재 등 백두 대강권, 강릉, 속초 등 동해안권입니다. 내륙 첨단 산업권은 초소형 전기차 부품 개발 사업이, 백두 대강권엔 국도 31호선 개량 사업이, 동해안권엔 액화수도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월의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일당이 산림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영월 국유림관리소는 지난 두 달 동안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잔류 임산물 1톤을 불법으로 채취한 4명을 붙잡아 산림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해당 관리소는 버섯 불법 채취 일당 6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속 사업장 업종이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질적인 광부일을 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에게 진폐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년 동안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했던 광부 A씨의 사업장이 제조업이라 진폐 위로금을 받지 못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행정을 할 땐 서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거점 소독 세척 시설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국도 5호선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은 축산 농가를 방문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특별 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는 24시간 운영되고 평소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원주에선 현재 북원주 A씨와 신림면 두 곳에서 거점 소독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월군 지역화폐인 영월별빛 고운카드의 인센티브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영월군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간 800만 원, 월 한도액 100만 원 안에서 사용액의 10%를 다시금 카드에 충전해주는 혜의택을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의 지역화폐에 관련된 조류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연간 40만 원, 매월 4만 원이지만 정부의 국비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동일한 혜택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월 벌빛 고운카드는 2019년 첫 발행 이후 발행 규모 7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 매년 인센티브에 대한 국비지원 20억 원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횡성의 대표 관광시설인 루지 체험장이 동계시즌 피해장을 앞두고 특별 할인 혜택을 실시합니다.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동안 일반인은 30%, 수험생은 40%, 백신 접종 완료자는 50% 할인된 가격에 루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평일 상관없이 할인 가격이 적용됩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폐장했다가 내년 3월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